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된 뒤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7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가 22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과 광양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다수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무한 26도, 강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의 한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